한국형 달 탐사선은 2030년 KSLV-15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달 착륙선이다. 당초 2025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0년으로 앞당겼으나 2030년으로 늦춰졌다. 항우연은 KSLV-15 힘들면 미국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다. 2008년 KAIST 권세진 교수팀과 스페이스 솔루션사가 공동으로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. ILN이 예상하는 1억 달러 개발비를 절반인 750억 원으로 줄이는 기술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. 2008년 11월 28일 KAIST 풍동실험동에서 공개 지상착륙시험도 실시했다. 항우연은 2013년까지 70%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2014년 달 탐사선의 지상착륙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. 무인 달 착륙선을 누리호호로 2030년 발사한다고 보도되는데 2020년 발사된 중국의 무인 달 착륙선 창어 5호를 보면 무게 867톤 창정 5호 로켓으로 무게 8.2톤 창어 5호를 발사했다. 누리호는 무게 200톤으로 달 착륙선을 발사하기에는 매우 작은 로켓이다. 펠컨 9이 마지막 최종 버전인 펠컨 9블록 5 무게가 550톤이다. 아마도 한국이 무인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면 누리호보다는 kslv3가 유력하다. 위의 기록들은 그러나 무인 우주선이 달 궤도 비행을 한 것이지 달에 무인 우주선이 착륙을 한 것은 아니다. 한국은 2022년 시험용 달 궤도선으로 달 궤도 비행을 할 계획이다. 아래는 각국의 최초 달 착륙선 목록이다. 최근 인도 찬드라얀 2호가 세계 4번째 달 착륙을 하려다가 실패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